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오랜만에 홀로 만명의 적을 상대하는 만인지적 여인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아 그리고 이거는 이 여인의 개인 주장이고 그냥 사연입니다. 이걸 가지고 누가 맞네 틀리네 댓글에서 싸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제목 결혼하는 거 이건 무조건 여자가 희생이고 손해보는 건데 아니 도대체 반반결혼을 왜 하는 거예요? 나는 1800만원으로 했고 그걸로도 충분했다고 얼씨고 그래 자막이다. 원지 아니 요즘 설마 반반결혼이 초세인 건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8살, 5살 그리고 16개월 된 3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제가요 결혼을 꽤 일찍 한 편이라 나이가 아직 20대 후반이고 그래서 주변 친구들은 이제야 겨우 하나둘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얘들 대부분 반반 혹은 막 엇비슷하게 결혼 비용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냥 보니까 요즘에 결혼 추세가 이런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거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제가 결혼할 때 저한테 총 2100만원이란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300만원은 친정엄마한테 드리고 왔어요. 벌써 8년 전 일이네요. 참고로 저희 남편은 저보다 7살이나 더 많습니다. 여하튼 아침에 일어나 애들 학교 보내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집안 청소에 빨래에 또 나중에 애들 집에 오면 먹일 반찬 같은 거 만들고 그러다 오후에 애들 돌보는 거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쉭 다가버리는데 이게 그래요. 아이 한 명 키우는 거랑 세 명 키우는 거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 취미생활은 아예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즉 내 개인 시간도 없는데 그런데 반반 결혼이라니요. 말이 되냐고요. 아 물론 그렇다고 몸만 가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반대예요. 그건 정말 염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반반 결혼이라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즘 나오는 이런 흐름이 정말 맞는 건지 강한 의문이 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쯤 가니까 우리 딸내미들도 걱정이 돼서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당신 이거 어떻게 생각해? 나중에 우리 애들도 그렇게 결혼시킬 거야? 반반? 이렇게 물었더니 그게 요즘 추세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다들 그러고 있잖아. 우리가 뭐 싫다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야 우리 남편조차 이런 말을 할 거라는 건 예상 못했어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몸만 가는 건 저도 절대 반대입니다. 그건 정말 그지근성이고 모렴치한 행동이니까요. 그렇지만 반반 결혼은 이것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또 여담이지만 저는요. 데이트 통장이라는 거 이거 역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단순히 먹는 거 식사량만 봐도 그래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뭐 반반이야. 도대체 왜 이런 개선이 나오는 건지. 어? 그리고 그렇게 있다가 둘이 만약 헤어졌다. 그럼 남은 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저한테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복잡하게 드는데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한마디로 아줌마는 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구질구질하게 아줌마보다 7살 많은 아저씨랑 결혼했고 애를 셋씩이나 낳고 사는 거 이거 아닌가요? 혹시 제가 하는 이 말 기분 나쁘세요? 만약 그렇다면 아줌마도 타인들 산방식의 헛소리 하지 마세요. 왜 됐으니? 돈이 없어가지고 7살 연상 남편 만난 거 아닌데요? 니가 뭘 아세요? 2번 맞아요. 돈이 없으니까 나이 많은 남자랑 살아도 이렇게 찍소리 하나 못하고 취미생활도 못하고 그저 애 만낳고 집에서 살리만 하는 거죠 뭐. 2번 이거 아줌마 딸들 셋이 줄줄이 다 반반결혼을 하겠다면서 친정에 있는 돈 들고 갈까봐 지금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아니 남들이 뭐 반반결혼을 하든 데이트 통장을 쓰든 말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또 그렇게 살겠다는 건데 아줌마가 뭐라고 이딴 소리를 해요? 대단한 성취도 없는 아니 어른 같지도 않은 사람이 이딴 훈계절 하는 거 진짜 그지 같은 거 모르세요? 요즘에 젊은 꼰대가 많아진다고 하더니 아줌마도 그런 건가? 그렇구만 생각이 많아지면 여기 말고 그냥 조용히 일기를 쓰세요 깊지도 않은 생각 아무데나 끄적여서 밑바닥 보이지 말고 진심으로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대댔스니? 아니 언제 제가 저한테 돈 달라 하고 딸내미들 보낸다고 했나요? 그냥 결혼 비용 이 내용 자체만 봐주세요 3번 뭐죠? 여자가 남자보다 아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반대로 본다는 건가? 여하튼 남자든 여자든 그냥 똑같은 인간인 거고 그런 둘이 결혼하는 건데 남자가 더 해야 한다는 거 이건 도대체 뭔 논리래요? 그리고 쓴이 2100만원 중에 300만원 친정해주고 꼴랑 1800대고 결혼했다고? 아니 이거랑 몸만 간 거랑 뭐가 다른데요? 30년 전에 1990년대도 그렇게는 안 했어요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생각 아니 고집 피울 거라면 님 딸내미들 그냥 님 옆구리에 평생 끼고 살아야 할 겁니다 두고 봐요 대댔스니? 제가 결혼할 때 저보다 빨리 결혼한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얼마를 들고 갔는지에 대해 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제 말에 요지는요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여자 희생이 무조건 훨씬 더 크고 많은 건데 이렇게 반반 동일한 비용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2번 아니 그냥 다 떠나서 돈 1800으로 결혼한 사람이 몸만 가는 건 절대 안 돼요 그건 정말 모렴치한 거예요 그지근성이에요 이딴 소리하는 거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닌가? 4번 아니 이거는 그냥 각 가정들 또 커플들 사정에 따라서 하는 거죠 반반이 좋은 사람은 반반 결혼하는 거고 또 여유가 되는 사람이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알겠으니? 저도 그건 알아요 누가 모른데요? 그냥 요즘 트렌드를 말하는 겁니다 왜 반반이냐고 5번 저는 여자지만 일단 대통 이거는 어처구니가 없고요 근데 결혼은 좀 다르죠 반반 이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요즘에 집 같은 거 대출 안 끼고 자가는 어린도 없고 전세도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반반이라는 트렌드도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 비등비등하게 모아서 결혼하든지 아니면 그냥 있는 거 둘 다 싹싹 끌고 모아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뭐 세상 누구든 각자의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요 뭔가 착각하시는데 반반 결혼은 여성들이 원하는 겁니다 돈 덜 내고 결혼한다고 남편 핏바라먹는 사람처럼 시댁에서 거짓 취급 당하기 싫으니까 아시겠어요? 근데 이것도 상황 되어야 하는 거고 여하튼 쓴이 자식들이 컸을 때는 어떤 세상이 올지 이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대답쓰니? 아직 먼 미래지만 괜히 걱정이 돼서 제가 남편보다 적은 돈으로 결혼한 건 맞지만 그래도 나이차도 많이 나고 특히 당시 저는 아직 학생이었거든요 알바에서 모은 돈이에요 제가 너무 현실성 없게 말하는 건지는 몰라도 결혼하고 지금까지 쭉 살아본 결과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고생을 한다고요 6번 저기요 이거는요 쓴이가 없으니까 그런 거고요 여자도 잘 사는 집이면 부모들이 자기 딸내미 잘 살라고 편하게 살라고 돈 오지게 보태줍니다 님 엄마처럼 남자한테 돈 받아와 이딴 국을 안 시킨다고요 아니 자식 결혼해 부모가 돈을 줘도 부족할 판에 그 300을 봤던가요? 헐 추가?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네요 그것도 좀 부정적으로 말이죠 특히 뭐 1800 너 진짜 염치 없다 노예야? 등등등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보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남편과 연애할 때 혼전임신으로 결혼한 거예요 당시 저희 남편 취업한 지 겨우 2년 정도 된 상태였고 뭐 지금도 그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저는 남편보다 돈이 없었던 거고 저희 엄마는요 오히려 남편한테 돈 받아 오라고 했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냥 제도 300 드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제가 하열도 하고 입덧등으로 워낙에 고생을 했고 턱하면 쓰러지니까 자리에 누워 있는 저를 보면서 엄마는 그게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프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엄마가 저희 남편에게는 말을 안 했지만 저한테 그랬거든요 결혼할 때 돈 쓸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그게 맞고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다고 이게 엄마가 저한테 하는 가스라이팅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단지 남들보다 결혼을 일찍 하는 데다가 저는 나이가 어리고 또 남편은 나이가 저에 비해 워낙 많다 보니까 엄마가 자꾸 저랑 남편을 비교한 거고 딸내미인 제가 큰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두 달 뒤에 저희 언니가 결혼하거든요 저는 아이들 때문에 지난번 상견례에 참석을 못했는데 보니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특히 엄마가 엄청 속상해 하셨습니다 제가 했을 때처럼 형부와의 나이 차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사돈 쪽에서 대놓고 맞벌이 이야기를 했다 이러더라고요 아이를 낳아도 맞벌이는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죠 여하튼 그래요 따지고 보면 이거 역시 반반 개념이라는 건데 여러모로 봤을 때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훨씬 불리한 상황임에도 반반 결혼이란 말이 나오는 지금의 이런 현실이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고 참고로 저는요 제 딸내미들 1800만원 들려서 시집 보낼 생각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보다는 더 많이 보태 줄 겁니다 물론 그때의 물가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한 10% 많게는 한 20% 정도 부담할 생각이에요 이런 제 의견에 남편은 거의 포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친구들보다 일찍 결혼하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제 나름 심사숙고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태클 걸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전업이라는 걸로 비난하는데 그러지 마요 본문에도 썼지만 이거 그냥 누워서 노는 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동네 헬스장에 갈 시간도 없다고요 니들이 애 키워봤어요? 댓글 1번 본인 글에 답이 딱 나오는군요 겨우 삼천도 못 모으고 결혼한 애를 셋이기나 낳다니 그게 바로 쓰니 본인 수준입니다 됐으니 지금 님이 말하는 그 삼천이란 건 도대체 무슨 기준이죠? 그리고 저 21살 때 결혼했는데요 어쩌라고요? 2번 아이고 누가 보면 한 30년 차 주부라도 되는 줄 알겠네 20살에 혼전임신으로 결혼했으면 이분 닦고 사세요 딸 셋이 반반 결혼할 것 같으니까 부들부들 하는 거야 뭐야 3번 아니 근데 쓰니 남편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7살 어린 그지를 주워온 걸까요? 전생에 절대 죽어도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건가? 4번 반반을 왜 하냐고요? 이걸 이해 못하겠다고요? 그래요 쓰니 같은 사람은 절대 죽어도 모를 겁니다 지금 쓰니처럼 아무 취미생활도 없이 주부로 육아로 하루를 소비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요 요즘 사람들 주고받는 거 확실해서 야 너랑 나랑 딱 반반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거지같은 가치관으로 나 괴롭히지 마라 이런 보험이라고요 니가 뭘 알겠나요? 5번 추가까지 보고 쓰는 건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혼전임신으로 하열하고 고생하는 걸 보고 엄마가 니 남편한테 돈 받아와라 이랬다는 거야 지금? 근데 그걸 말리고 자기 돈 300주는 걸로 마무리했다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름인지 나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 어디 팔려가요? 니 엄마는 지금 자기 딸이 아깝다 여긴다 이거야 지금? 아니 취준생에 모은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집구석인데 대리 키우준 값 받아내려 주제도 모르고 남을 후레치는 친정을 둔 자식에 도대체 어떤 부분이 그렇게 아까웠던 걸까요? 나이 7살 차이 난다 이거예요? 그래요 스니가 인생에서 대단한 성취를 한 건 인정합니다 7살 차이 난 아저씨랑 혼전임신 애를 3씩이나 낳았으니까 뭐 남편도 어지간해선 도망 못 가겠죠 뭐 생각의 차이죠 댓글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반반결혼이라는 개념이 남자가 야 너도 반 보태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반을 내므로써 그만큼 내 권리가 커지고 당당해진다 시댁이든 뭐든 나한테 헛소리 못한다 이런 방어체 개념으로 나왔다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선이는 뭐라고 하지? 제 생각입니다 아니 내가 결혼해 주는데 내가 돈까지 내야 돼?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공격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본인 의견을 내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 의견에 필요 이상으로 태클을 걸거나 비하하는 건 그냥 가차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절대 싸우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사연 같은 걸 못 올려요 가끔 댓글 보면 싸우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댓글 닫아버리고 싶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싸우지 말고 신사적으로 이야기를 해라 이겁니다